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, 1, 3, 4 1, 2, 3, 4 1, 3, 4, 1, 3, 4 1, 3, 4, 4 2, 4, 4,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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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ım상6 홈üllt turmoil いきたい 맥락하게 어울려 하나 더 같이 FEET IT LOVE ATTACK! 그냥 크게 크게 LOVE ATTACK을 외쳐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? 저희 마지막 곡이니까 스트레스 날려버려서 준비됐죠? 네 믿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외쳐주실 수 있죠? 한번 해볼까요?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I am all you ne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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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girl 걸음마다 눈부지나 Let's get it started 벗던 순간 시선을 난 피하지 않지 What you waiting for I'm just waiting for 나를 지나친 깊은 끌림 지갑을 차이 Oh so strong 너를 느껴 너의 air so strong 다가가 이미 난 on and on 다가가 있잖아 1, 2, 3, 4 네 눈이 부신 너를 숨길 만세 보여줘 하면 crop 한 번 더 빛나는 적 없었던 미지에 향으로 온 세상을 문을 들려 새로워진 장면에 두 마땅 황홀해 내 손을 잡힐 듯 너와 어우러지네 이 채를 끌어 위밀 위밀 마치 Can we call it? 우린 방극하게 안녕 너 역시 날 많이 기다려 와 같이 자 오늘 이 순간 Now you can't deny I got you the feeling 이 차련된 fire I made it, I made it, I made it alive 그 순간 난 발등에 가려줬던 날 찾았네 깨워지는 앨범의 그리스 어서 날 모든 날 들으면 Beautiful 너를 내켜놔 다가가 이미 난 너를 알죠 One, two, three, four 라임이 라임이 아쉽다운 이곳이 너를 숨김없이 보여줘 한 번도 빛난 적 없었던 미지혜 향으로 온 세상을 물들여 새로워진 장면의 너는 아름다운 황홀에 너는 손을 잡을 때 너와 어우러질 때 그 채를 끌어 위밀 위밀 망치 Can we call it? 우린 완벽하게 I want you I am all you need I am all you need So come get it now I am all you need I am all you need I am all you need I want you, three, four 내 라임이 아쉽 눈이 부신 너는 손에 부르셔 한 번도 빛난 적 없었던 미지혜 향으로 온 세상을 물들여 새로워진 장면의 그 잔잔한 나쁜 황홀에 향으로 온 손을 잡을 때 너와 어우러질 때 빛을 희끄러 위밀 위밀 이 멋지게 하는 걸 우린 완벽하게 I am all you need 빛나선 채 소리 질러! 역시 마지막 곡 호응이 제일 좋네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저희가 사실 준비한 게 있잖아요 고르배로 왔는데 고르배로 왔는데 고르배로 왔는데 저희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고르배로 왔는데 안 할 수 없지 않아요? 저희가 이거 불러볼 줄이야 맞아요 맞아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럼 저희 민족의 아리아 다 같이 부를까요? 좋습니다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 일곱 고무 밴드가 밴드에서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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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불러주실 수 있죠? 네 호응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저 연습 한 번 해볼까요? 민족 민족 고대 민족 고대 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밴드 조율이 될 때까지 저희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?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이거 이 노래를 반에서 수능 전에 막 틀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걸 딱 듣자마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부르다니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불러볼 줄이야 잘 부를 수 있죠 네 화이팅 저 진짜 어제부터 계속 연습하면서 근데 이게 연습만 해도 그냥 흥이 막 나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저희 리셈너가 막 더 하나 되는 느낌? 맞아요 저희 계속 계속 지금 차 안에서 부르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노래로는 하나가 안되는데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데 네 이 노래로 저희가 하나가 돼요 항상 맞아요 그래서 엄청 즐겁게 연습했습니다 네 네 오늘 다 같이 불러주세요 네 여러분 다 같이 저렇게 불러주실 수 있죠? 네 준비 되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까요? 고령의 학교 준비 됐나요? 준비 됐나요? 민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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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6, 5, 6, 7, 8! 자진춘을 맞추고 참 고요하라 그때 조국의 영원한 고급이 되리라 자진춘을 맞추고 참 고요하라 그대 조국의 영원한 고급이 되리라 민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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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 점 다른 점이 소지는 진리 민족의 이대로 조국의 영원한 고급이 되리라 자진춘을 맞추고 참 고요하라 그대 조국의 영원한 고급이 되리라 자진춘을 맞추고 조국의 영원한 고급이 되리라 고급이 되리라 와 와 감사합니다 너의 하할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부르니까 아쉽네요 그치? 아쉽네요 별로 안 아쉬운 것 같은데요? 네 도와요? 한 번 더? 러브어택? 러브어택? 가능한가요? 가능한가요? 할 수 있나요? 안되나요? 어? 돼요? 어? 된다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? 좋은 거 맞아요 이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이거 저희 아시는 분들은 다 따라 불러주셔야 되니까 마지막은 진짜 불태웁시다 다 같이 불러주세요 가봅시다 렛츠고 다 같이 불러주세요 다 같이 불러주세요 다 같이 불러주세요 다 같이 불러주세요 1, 2, 3, 4 라인이 라인이 아직 눈이 부신 너를 숨김없이 보여줘 한 번도 빛날 적 없었던 미지의 향으로 온 세상을 만들여 새로워진 장면에 새로워진 장면에 눈앞은 황홀에 내 손을 잡힐 때 너와 아우러진대 빛을 끌어 윈밀윈밀 마치 Can we call me 우린 반격하게 어울려요 다 같이 불러주세요 미친 거 같아 네 역시 나만이 기다려와 겠지 자올린 이 순간 Now you can't deny I got you the feeling It's hard to divide I'm with it I'm with it I'm with it I'm with it My life 무슨 결은 안 돼 깨려줬던 날 찾았네 작게 번지는 every place 어슬렬 모든 걸 들으면 Beautiful 너를 느껴 너 Fabulous 허락하기가 이미 난 너네 넌 너를 알죠 1, 2, 3, 4 Let me like me 아직 눈이 부신 너를 숨김없이 보여줘 한 번도 빛난 적 없었던 미지의 향으로 온 세상에 물들여 새로워질 장면의 넌 진압된 황홀에 넌의 손을 잡힐 때 너와 아우러진대 빛을 끌어 윈밀윈밀 마치 Can we call me 우린 완벽하게 우린 완벽하게 우린 완벽하게 I am all you need I am all you need So come get it now I am all you need I am all you need So come get it now 여러분 준비됐나요? 1, 2, 3, 4 Let me like me 아직 눈이 부신 맘속기 없이 널 차와 한 번 더 믿는 적 없었던 미지의 향으로 온 세상에 무릎을 끌어 세워진 장면에 그 장면의 그 장면의 나쁜 황홀에 난 밤에 손을 잡힐 때 너와 아우러진대 빛을 이끌어 윈밀윈밀 이마치 Can we call me 우린 완벽하게 완벽하게 I am all you need 1, 2, 3 1, 2, 3 2, 3 그거는 다음에 불러주시면 돼요 다음에 불러주면 되죠 그쵸 여러분 리셋은 아직 데뷔한 지 저희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멜론 멜 수박차트 죄송합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되나? 수박차트에 114위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스푸티 땡 스푸티 4위요? 그래서 저희가 한국차트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 이거 다 아셔야겠죠 여러분? 네 노래 들어야겠죠? 네 좋아요 여러분 이게 집 가는 길에 버스에서도 들으시면 힘이 나요 막 지치잖아요 맞아요 힘이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리셋 네이였고요 많이 사랑해 주실거죠?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네 그리고 저희 뒤에도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열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뜨겁게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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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셋 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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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가고 제일 중요한거 까먹었어 고려대학교를 갔는데 사진을 안 찍었어 안 돼 안 돼 저희 사진 같이 찍어주시니까 사진 찍어야지 아니 이거 추억에만 남을 여러분 휴대폰 프레시 한 번씩